일단 일어나서 냅다 오이를 먹고요. 항상 오이가 저렇게 적은 이유는 제가 먼저 먹어서 해요. 오늘은 생필폼이 오는 날이니까 열심히 정리를 하고요. 파우치 음료 쉽게 뜯는 법입니다. 저기를 톡 열어서 으이이이 해주면 끝! 오늘의 점심이고요. 오늘도 밸런스죽 단백질 가득한 걸로 먹었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당연히 약도 먹고 후식도 먹고요. 집에 와서 또 냅다 오이를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. 근데 또 후식으로 수박을 리필하고 다크 초콜릿도 먹고요. 전 다크 초콜릿에 좀 입맛이 적응돼서 세 조각째인데도 저한텐 괜찮아요. 오늘 운동 끝!